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전 대표이신 황기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후에 당이 또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표 시절에는 미래통합당이었지. 미래통합당까지 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대표하셨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란 당명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음에 들고 미래통합당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보수정당이건 저쪽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명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당, 공화당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 이름, 당 이름 자체를 선호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새로운 도전의 일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인데, 자주 있으면 좋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쉽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생기는데, 가급적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4.15 총선, 완전히 대패하고 알고 보니까 저희들은 부정선거였다고 그때부터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령탑이었지 않습니까? 당대표였고, 4.15 총선. 이제 말하자면 사령탑이면서 패장인데,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반칙패단한 건데, 그때 이제 얼른 말하자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쭉 한동안 잠잠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서 나오셔서 대선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 대선 도전하시는 겁니까?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큰 도전, 대선 도전 했습니다. 하셨죠. 네. 반드시 정권 심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황 대표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 끝나고 나서는. 많은 의혹들은 있었죠. 통계학상의 문제들도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 선거가 잘됐냐 잘못됐느냐,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의혹 주장만 가지고서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혹 주장은 공당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클린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 변호사들이 만든 4.15 부정선거 100서, 이런 자료도 낸 게 있어요. 그런 자료도 제가 가지고 보면서 주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6월 28일 날 인천에서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검표를 한 결과 그동안 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투표지들이 당일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배춧잎 투표지라든지, 나중에 투표용지의 밑에가 다 흰색이어야 되는데,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붙어있는 것들도 있고. 비례대표용지하고 오버랩된 거죠. 그렇죠. 또 어떤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인, 투표관리인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투표관리인 도장이 아주 뭉개져 있는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예요. 누군지 알 수도 없게. 그러니까 이 투표관리인을 지정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확인하고 책임 조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한 투표관리인의 도장은 도저히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뭉개져 있는 거죠. 이런 게 한 천여 개 나왔는데, 그중에 200 몇 십 개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유효표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리거든요. 본인들 말대로 이걸 뭉개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걸 왜 뭉개했는지, 인장이라는 것은 본인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뭉개버렸다는 것은 일종의 증거인멸의 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걸 뭉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한 두 장도 아니고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의혹으로 제기되던 당시에는 이것을 법률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는 없죠.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추인님처럼 예를 들면 투표용지가 이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롤에서 나오는 거예요. 롤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그게 빳빳하다는 거예요. 빳빳하다고 하는 건 결국 롤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전투표용지의 기본하고도 안 맞는 거다. 그럼 이거 진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그 앞단계로 진상이 뭐냐. 선권위하고 또 대법원에도. 그럼 이런 투표용지가 이게 과연 유효한 거냐. 제대로 투표관리인의 인장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도장으로 찍은 투표용지도 이게 유효한 거냐. 이런 건 범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회와 또 대법원에, 재검표였던 대법원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럼 지금은 황 대표께서는 사회로는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지금은 하고 계시네요.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자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정해서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밝혀달라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내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이걸 규명을 해라, 밝혀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부정투표인지에 관해서 확답이 나오겠죠.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단초가 생겼다. 밝혀라. 객관적인 단초가 생겼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4.15 총선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 증거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그 증거가요. 제가 일일이 외울 수 없을 만한 증거가 나오는데 얼뜻 지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서 봉인지가 뜯어진 게 막 돌아다니고 봉인지라는 건 봉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인하는 종이가 사인한 거예요. 거기에 투표 관리자들이. 그런데 그게 노덜노덜 뜯어져 딴 데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인한 사람이 이봉규 하면 이봉규라고 사인을 했잖아요, 제가. 그게 사전투표 보관 넣고 거기서 사인을 하고 그럼 개표장의 참관인으로 갔어요. 개표장에 갔는데 내 사인지가 다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립니다, 이분이. 그래서 인터뷰 영상도 있어요. 이거 내 사인 안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지는 4일, 5일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투표 보관함이 보관함에 CCTV가 있어야 되는데 CCTV가 없는 거. 그다음에 4일, 5일은 묵히는데 그 투표함이 열린 게 나오질 않나. 열립니다, 이게. 그리고 종이 3립방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에 구멍이 이렇게 이만큼 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났어요. 이런 데 보관하지를 않나. CCTV도 없고요. 그런 거에서부터 그때도 여러 가지 지금 배춧잎 투표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요. 그래서 투표 참관인, 그다음에 개표 참관인들이 막 주장을 하고 심지어 사진도 찍은 것도 있었고 그것도 여러 번 방송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부여에서 정진석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중간에 이게 이상하더랍니다. 투표 참관인이 있는데 분류기로 2번으로 들어가야 할 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거기 투표 시장에. 깜짝 놀라서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상하다고 거기서 소리소리를 질러서 투표 현장에서요. 개표 현장에서. 소리소리 질러서 이거 보자. 이거 제대로 된 투표 분류기인지 이거 전자개표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난리를 치니까 부여 현장에서요. 410장인가 400 몇 장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대로 2번으로 들어가야 될 게 1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카운트를 했습니다. 400 몇 장. 그랬더니 60 몇 장이 이게 잘못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400 몇 십 장 뒤에서 60 몇 장이 잘못 들어갔으면 거기서 무효로 선언했어야 되는데 정진석 후보가. 그냥 자기 리카운트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그 투표지 분류기가 그게 전국에서 쓰인 겁니다. 전국에서. 거기만 부여해서만 쓴 게 아니라. 그러면 400 몇 십 장 중에서 4장만 달라도 이건 무효인데 60 몇 장이 다른 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요. 세계적인,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가 있어요.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의 교수가. 그 교수가 한국의 4.15 청소는 부정이다. 프로드, 사기라는 표현을 제목에 딱 달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냥 칼럼이 아니라. 논문이 교수가 4번인가 5번 논문을 썼어요. 한국 선거는 사기다 하고요. 그런 거 나왔지 통계적으로 이상한 건 아니지.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봉규 박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A 선거구에서의 문제, B 선거구에서의 문제, C 선거구에 문제를 다 묶어 가지고 이게 다 무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할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A 선거구 같으면 이번에 이제 연수를 구해서 투표 용지가 나오고 이제 재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이런.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선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봐야 이제 아마 그 법원에서는 이걸 당선 무효라고 못해요.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선거법 말고도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범죄?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인 위조 같은 거, 공인 무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밑으로부터 밝혀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의심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전국 다 이렇게 투표 수의 것들을 문제 삼고 보면 숫자는 많지만 그러면 이걸로 그 해당 선거국의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판사들이 재판부가 판단할 텐데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판단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야 되지만 또 이제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는 이런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자료들도 우리 잘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밝혀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서 제도적인 개선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 선거에서는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출발점을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4월 28일 날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지만 8월 10일 날 두 번째 재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두 번째도 그런 상황이 생기고 9월 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건 또 재검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연결된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지역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군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재검표 요청해가지고 멀어져 있는 여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증거에 입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으로까지 가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증거도 지금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만도 확실한 증거들이 이제 투표지 등 여러 개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만 봐도 이미지 원본 파일이 없다고 피고 측은 선관입니다. 이미지 원본 파일을 안 내놨어요. 그런데 어느 절도 사건이 됐든 사기 사건이 됐든 그 원본을 내놔야지 원본이 없다고 한 거는 지금 증거의 은닉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거 지금 선거법에 6개월 내에 이걸 판단을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돼서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 원본을 안 내놓고 원본이 없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는 카운트를 투표지 분류기로 했고 서버에서 집계했잖아요. 중앙 서버에서. 그런데 서버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원본은 안 내놓고 이런 이렇게 하는데도 6개월 내에 결판 내게 되는 게 선거법인데 1년 2개월이나 끌고 지금도 아직도 결론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 절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아닙니까? 절차상 위증 아닙니까? 증거는 아니고 정황인데 상황인데 지금 선거법에는 명백하게 선거사문은 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까 이 박사님은 권고상이라고 그랬는데 권고상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럼 더 해야 되네요. 그럼요. 이건 권고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이 훈시 규정이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것 자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법을 만들 때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 때는 선거사무에 중요성에 비추어서 신속하게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6개월 내에. 아니, 이거는 지금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면은 이런 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중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법은 국회는 18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건 임의규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선거사문은 1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거사범, 범죄. 선거사범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강행규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안 써 있어도 강행규정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국회에서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임의규정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그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부정선거니까 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나중에 이것을. 그러면 야당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정부하고 여당이고 선관이고요. 선관이하고 대법원하고 한 편이에요. 그러면 야당은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지금까지. 아니 6개월 내도 벌써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뻔한데 왜 저들이 안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주 강한 의심이 들죠.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공당에서 움직일 때는 증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자료도 서칭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재검표를 통해서 투표용지 그게 일종의 증거물이죠. 그게 공개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가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관위 대법원에 촉구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이제 결과가 조금 더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건 법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단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정치권이나 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축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처벌하면 처벌해야 했으면 처벌하고 또 법제를 바꿀 때 개선할 때 그 자료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단계가 좀 나눠서 있는데 두 단계가 병행돼야 됩니다. 네. 제도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제도 개선 하려면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제도 개선 100번 하면 뭐랍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에서 해치우면 판 끝나는데 판 끝난 다음에 제도 개선 해봐요. 뭐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전 선거처럼 우편 투표가 있는데 우편 투표 봉투가 열렸어요. 봉투는 밀봉되어야 되는 게 비밀선거 위반이라는 거죠. 봉투가 열린 게 4장인가 5장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내용물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 투표지가 부정이 됐다. 아니면 배추님 투표지가 됐다. 일장기 투표지. 이게 상관없이 봉투가 열렸다는 것 자체는 비밀 투표가 훼손됐다.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무효. 다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탈락하고 탈락된 사람이 당선. 그렇게 뒤바뀌었어요. 4장인가 5장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4장, 5장이 아니라 인천 연수구에서만 자기네들이 인정한 게 279장이에요. 자기네들이 인정한 게. 그리고 인정하는 건 1천여 장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 민교홍 대표 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1천여 장이 넘는데요. 1장기 투표지 이런 게. 그러면 이건 무효 아닙니까? 그리고 원본도 안 내놓고 서버도 안 내놓고. 재판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명백하게 부정투표지에 의심이 있으니 이것을 밝혀야 된다. 지금 단계에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당선이 무효냐 유효냐 하는 것은 법제상은 지금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네가 판단 틀려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지적은 났지만 거기서 나 틀려먹었으면 안 돼 그렇게 했다.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원은 굉장히 믿으십니까 대법원은. 아니 뭐 그걸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부분은 파고 들어가야죠. 아니 그런데 지금 성관위 위원장이요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사항에도 그거 들어 있어요. 선관위 위원장이 법에는 대법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들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행이라며 하면서 늘 판사들이 대법관이라든지 고등법원 판사라든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요. 각급 선관위원장을. 그렇죠. 서울시 선관위. 나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재판할 판사들이 이름만 바꿔서 선관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 소추하는 사람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 사항인데 이걸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따지면 말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려면 법으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꿔야죠. 그러면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숫자가 적다고 아무것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숫자로 안 된다며요. 다수결로 안 된다며요. 그럼 뭘로 해결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알려서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왕 아닙니까. 법 제도 개선되기 전에도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국민 분노가 일죠. 지금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너희 판단이 틀렸다. 그래봐야 그냥 오불관은.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탄핵을 할 수도 있죠.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해서.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요. 대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3월 달이니까 지금 몇 달 남은 거예요. 한 10달 9달 10달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대선을 또 치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대표님 죄송한 얘기지만 뒤늦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신 거고. 뒤늦게가 아니고. 뒤늦게지만 다행이지만요. 뒤늦게가 아니고 증거가 나왔을 때 싸울 수 있는 증거가 나왔을 때 제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준비들을 쭉 했고 제가 부정선거 백서 그 자료도 받아 봤고 또 관련된 일을 하던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판단의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개표가 되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시작한 거고 하나는 시작이지만 둘이 되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 저는 면밀히 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9월에 있는 것들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강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 법원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힘이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뒤늦게라도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싸울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입장이에요. 부정선거 밝히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거는 왜 선거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그 많은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 들어간 것만 100개가 넘어요.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어쩌고 어쩌고 정당에서도 했고. 그럴 때 왜 그 관심을 그때 초장서부터 해서 그때 황교안 대표님이 총선 전에 얼마나 우리 애국시민들이 응원했습니까. 대표님 광화문이 연설할 때 100만, 200만 명이 그냥 그 연설을 그냥 지지하고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다 쌌잖아요. 300만 명. 300만 명이. 그럼 그 많은 응원을 받으시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의 함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때부터 좀 싸우셨으면 제가 좀 섣부른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님은요.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일의 영웅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나간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를테면 식자우환이겠죠. 알면서 아는데 길이 뭔지 아는데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법이 아닌 길을 따라간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제가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아시죠. 압니다. 머리 깎으실 때 저도 머리 깎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깎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될 때까지 저는 머리 깎는다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문재인이가 하야 했습니까? 조국이가 깜빵을 갔습니까? 부정선거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계속 깎을 거예요. 그날 깎았습니다. 대표님 깎는 거 보고 울컥해가지고. 야, 이거 나 안 되겠다. 나도 깎자. 동지애로. 그때 바리깡으로 밀면서 방송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님의 저는 응원한다. 그리고 나도 깎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여튼 뒤늦게라도 나와주셨으니까 열심히 좀 부정선거하고 잘 싸우셔서 꼭 부정선거 밝히고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행히 이제 재검표 일정들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5개 정도 개표하게 되면 재검표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나올 겁니다. 확실한 방향이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 투쟁의 모멘텀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늦었지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님 성격이 신중하신 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면 저자들 다 감옥에 집어넣으신 자신이 있으시니까 있으셔서 나오신 거니까 믿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고지가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까지 나오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